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의 유재성. UNS 하우징의 유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재성님께 들어볼 이야기는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진단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부동산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부동산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이 부동산 시장에 관한 거 먼저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고강도 대책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입주 물량 등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보인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과거와 달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은데요. 같은 서울이라도 어떤 적은 상승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하락하고 수요와 공급 면에서도 초보하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나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넓게 봐도 각각의 지역이 나름의 이유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대과적인 지표를 파악하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진짜 우리가 너무 대책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시장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책보다는 시장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부동산이라는 것도 또 결국은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죠. 또 부동산 참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당연히 또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자,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 불확실하다, 또 굉장히 국지적이다, 개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동산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개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별로 또 분야별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시장 그렇죠. 아, 뭐 또 최근에는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또 토지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토지는 신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토지에 신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정말 토지는 신분이 있죠. 그 신분이라는 것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바로 용도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에는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토에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신분이 전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우리가 도관농자라고 하죠.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상공록 그렇죠.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토지는 이렇게 신분이 중요하냐? 그 신분에 따라서 활용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연 녹지 같은 경우에 뭐 한 20%밖에 내가 100평의 땅이 있어도 20평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또 건폐율도 그렇지만 용적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상업지역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자연 녹지 이런 것들은 뭐 정말 가격 차이가 어떤 것들은 평당 뭐 한 10만 원 정도 이것도 뭐 거래가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그린벨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묶여있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자, 이런데 같은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이 갈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같은 땅인데 같은 데 뭐 거기에서 어떤 건 뭐 10만 원 어떤 건 1억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그 토지 활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토지시장에서 제가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지시장 같은 경우가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거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내가 뭐 황금성을 원한다든지 또 매달 꼬박꼬박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제가 좀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정말 좀 오랫동안 좀 묵혀둘 수 있는 자, 오랫동안 묵혀더라도 제가 조금 뭐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요. 그 도시지역, 그러니까 대도심 좀 가까이 있는 땅 이번에도 뭐 그 삼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대도심 좀 가까이 있는 땅을 너무 넓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작더라도 도심 가까이 있는 땅을 살고 또 땅 모양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름철에 우리가 토지를 보지 말라는 게 여름철에 뭐 계곡 있고 너무 네, 그 현상에 내가 유혹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겨울에 임장을 가라고 하는 게 겨울에 가서 황량한 분위기를 안 해서 그렇죠. 더더구나 나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물 나오는 땅 사지 마라, 자갈 땅 사. 이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목적에서 그렇지만 개발의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라면 오히려 그렇게 남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뭐 자갈 땅이라든지 이런 그런 땅들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은 그 용도 지역은 뭐 관리 계획 정도에 들어가, 계획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험한 땅이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뭐 최근에는 그렇죠.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어려운 것들인데 자,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제는 면적 그렇죠. 네, 면적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제가 이하로 투자했을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죠. 더더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택 숫자에 따라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중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주택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면 이제는 좀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올 한해에도 굉장히 유효하겠다. 그러니까 주택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준주택이라고 한다라면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에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될 때도 있고 주택에 포함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준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세테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또 하나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또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하나가 건축물의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신규 분양시장, 당연히 이거는 무주택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 내가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럴 때는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규 분양시장은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시장이고 더더구나 지금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들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신규 분양시장 쪽도 올 한 해 굉장히 뜨겁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좀 금매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기 싶은 게요. 이렇게 좀 기존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때, 불확실할 때 지금 이럴 때 엄청나게 가격 폭락이 오는 것들은 또 어떤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거꾸로 오히려 이럴 때 실수요자와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탄탄하게 오히려 이럴 때라도 가격을 유지해주는 이런 시장 쪽을 오히려 공략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것이 2018년 수준으로 또 한 번 회기를 1월 수준으로 그러니까 2017년 말 수준으로 한 번 또 회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또 나중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또 촉발점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잘 들여다보다 보면 또 한 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그래서 사실상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밖으로는 잠잠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또 활발하게 다들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이 또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품에 따라서도 그렇죠. 상업용 시장 같은 거 우리가 상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업무용 시장들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무실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준업무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들도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상업용 시장이나 업무용 시장이나 준업무용 시장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월세를 엄청나게 많이 받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지 수요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인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좀 그렇더라도 계속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오히려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 좀 더 안정적으로 공실이 계속 나지 않는 이런 시장 쪽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